TV리포트 등호 이수연 기자, 위너 송민호와 어반자카파 조연아가 10년 우정을 자랑하며 찐친 개미스트리를 보여줬다. 26일 유튜브 채널 조연아의 목요일 밤에는 조연아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정을 쌓아온 송민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두 사람은 절친답게 허물없는 토크로 서로를 공격하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조연아는 송민호와 나이 차이가 4살이다. 하지만 저희는 서양식으로 한다. 호칭도 편하게 하고 말도 편하게 한다. 안 그러면 벽이 생기지 않나? 라며 송민호의 누나라고 해봐라고 장난쳤다. 이에 송민호는 누나라고 불렀으나 조연아는 꼴보기 싫다라며 기겁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을 폭소케 했다. 이상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송민호는 밝고 유머코드가 맞는 사람이라 답했고 이에 조연아는 표 다 물었다. 송민호는 남자는 아니지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외적인 이상형은 없다는 송민호의 조연아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해봤냐라고 물었고 송민호는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안겼다. 그러나 조연아는 아는 것이 있는 듯 웃음을 참더니 말로는 맞아 나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진짜 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외쳐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조연아가 송민호 진짜 인기 많다. 나한테 송민호 소개해달라는 사람 너무 많다라고 말하자 송민호는 그걸 왜 말란했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에 조연아는 넌 데뷔 이후로 여자친구 사귀지 않잖아 라며 재치있게 맞대응했다. 조연아의 목요일 밤은 어반자카바의 명품 보컬 조연아와 차린 건 쥐풀도 없지만을 기획한 김광수 pd가 만나 펼치는 어떤 고민도 음악으로 들어주는 고풍경 뮤직토크쇼로 매주 목요일 7시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이수연 기산더스 만천29엔 네이버.com 사진 등호 유튜브 채널 조연아의 목요일 밤 이수연 기산더스 만원